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오늘 12월 15일 셀트리온 본사 앞에서 개미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항의 시위가 있었죠. 그 얘기는 이따 9시 라이브 방송 때 하고요.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단기 외래 지루센터 50개소 확대, 레키로나주 요양병 온도 처방 이렇게 타이틀이 나왔고요. 지금 현재 외래 진료센터가 13개가 있으니까 추가로 50개가 나오면 63개소로 증가를 하는 겁니다. 63개소로 증가를 하고요. 항체 치료제도 폭넓게 사용하겠다고 지금 정부에서 확진자가 장난 아니게 늘어나고 있죠. 오늘은 8000명 가까이 육박을 했죠. 결국엔 셀트리온을 안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셀트리온의 효능과 안전성은 이미 3만여 명의 환자에게 투여가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제 위중증 환자를 컨트롤해야 되는 단계인 거죠. 현재 지금 운영 중인 항체 치료센터는 13개이고요. 총 50개소가 늘어나서 63개소가 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또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 처방기관 및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위중증 환자 발생을 줄이는 목적이다. 뒤늦게라도 이 방역당국이 조금 좋은 방향으로 흘러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금 레키로나주 확대하는 방안인데 지금까지는 입원 치료기관에 한해 레키로나주 처방했다면 앞으로는 생활치료센터 및 요양병원, 일방병원, 재택치료자 대상 단기외래진료센터, 노인요양시설에서 해당 약물을 처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레키로나주의 처방이 확대되고 그 효능이 입소문이 타서 50대 이상 또는 50대 이하라도 기저질환자의 경우에는 레키로나주를 투여받을 수 있게 되겠죠. 지금 지난 14일 기준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재택치료제 대상자 18명, 노인요양시설 코호트 격리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항체 치료제를 투여하기 시작했다. 너무 적죠? 오늘도 거의 8천명에 육박하는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결국엔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했죠. 여러분 셀트리온의 효능과 안전성은 이제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니깐요. 이따 9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